네모독장 네모독장 어딨어? 네모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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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까지 가? 뭐 해줄거야? 오늘은? 아이 예뻐! 꽃받지 고! 아침엔 잔있지? 아니 준서 낮잠 낮잠 자기 한 한시간전에 출발할게 거의 좀 머니까 그치? 맛있는거 먹고나가 돼 요구르트 먹고나가 돼 요구르트 먹고나가 돼 요구르트 먹고나가 돼 엄마 까꿍해 까꿍 아이고 예이 좋아 좋아 노란색 좋아 좋아 아 진짜 엄청 많이 늘었네 네 많이 늘었어 안녕 해줘준다 거기서 뭐해?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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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어요 양 양 맞아 양 고마워 그 다음에 일 일 일이 어디있지 일 일 일 어디있지 일 응 일 응 준서 바로 옆에 있었네 아잇 잘해 혼자 응 혼자 혼자 하세요 준서 혼자 해 엄마 잠시 밥하고 있을게 알겠지 응 누구 보러가 할머니 할머니 보러가 할머니 뭐 타고 온대 기차 기차 타고 할머니 오지 기차 기차 보러 갈까 할머니야 안녕 응 할머니야 안녕 안녕 보고싶어 할머니 지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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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형 될 시기 한 번만 슈이 만나면 평생yang 등장 빨라 긴거 펌 하나만 더 줘 또 줘 주세요 알았지 이쁜지 빠이 여기 없었으면 어쩔 뻔 했어 여기도 깨 근데 쾌적하다 off 탈jekt 딱 할머니 닦아줄게, 할머니랑 아빠 어디 갔지? 엄청 달아. 그래? 이거 진짜 달다. 껍질부터 달다. 아니, 아니 괜찮아. 이 앞에 이거예요. 오빠, 다다다. 꽃받침. 준서 조심. 좋다고? 준서 어딨어? 준서 좀 봐봐, 바다 보자. 바다. 바다. 준서 바다 진짜 좋지? 할머니. 침대 어딨어? 침대? 침대. 아, 침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랑 아빠랑 다 저기 있네? 너무 좋아. 큰 집 너무 좋아. 어디 갔어? 여기 있어. 큰 집이 너무 좋아. 죽었어? 그저 극찬이 너무 좋아. 낼다. 뭐야? 대단한 다른 학원. 불 켜진가 보니까 오늘 체크인 맞네. 그치? 너무 좋아. 귀여워. 손들었어? 저희 집 숙이질 추억 다시 가자. 넌, 이제 내려도 돼. 손내르고. 옳지. 나 끝에쯤이었는데? 응. 저거 좀 왔다 몇 명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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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늦은 거 아니야? 준서 내려와 준서야 이거 봐봐 우와 꽃게가 준서한테 인사한다 쟤 봐봐 준서한테 인사하는 거 같아 안녕이죠 안녕 안녕 꽃게야 안녕 상어다 뚜루루뚜루 뚜루루뚜루 상아 뚜루루뚜루 딱 해야지 맞아 맞아 딱 할머니 춤 춘다 뚜루루뚜루 그렇지 아 귀여워 상아 뚜루루뚜루뚜루 엄마가 지팡이 들고 다니지 뚜루루뚜루 질루 뚜루루뚜루 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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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지? 누구야? 누구야? 그래도 오빠 빨리 받은 때가 아니야? 진짜 고생했다 그치 아빠 질루 이거 누구야? 누구야 지금? 저거 누구야 준서야? 엄마가 준서야 엄마가 준서야 아이구 잠아 짜잔 짜잔 우리 아기 준서 cosas 끝났어요 wäh 이거 아직은 따실 거에요? 응 따뜻해 맛있어 일단은 제일 뒤에 또 다 맞은거 부상에도 팝업소토어 다 깡장하잖아 마니성 응 응 근데 팝업이랑 달라 그치 팝업은 살이 잘 없잖아 이 맛이야? 응 그게 무슨 그냥 하나 더 그냥 하나 더 아 물 맞아 준서 맛있는 것도 물 아니 그래 나 많이 먹어서 튀김하고 준서 뭐해? 팔 찾았어요? 팔? 준서 여기 봐봐 오른쪽 다 바다야 간나무 식당 표시가 온다 밖에는 너무 덥죠? 응 너무 덥다 준서가 대박 자 이게 너무 덥다 준서는 한입에 아픈 김치 물고기 구름이다, 준서야. 준서야, 물고기 구름이다. 엄마 붙여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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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인사. 눈에 감사드리고 싶다. 안 감사드리고 싶다. 준서야. 인사. 아니야, 더 하고 싶다. 아니야.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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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입 mir survived 응 에어 오우 어디 어디 깠어 왔어? 쿨쿨 좋았어? 쿨쿨 어 쿨쿨 샀는데 어땠어? 우와 무섭어 어디? 네 여기 베이컨 우리 펭이 펭이 해봐 펭이 동이 안녕 안녕 한번 다녀보세요 수선 땅이 지금 두두둥 중 수선 왜 옆으로 안가고 우와 아니야 아니야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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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고 할까? 까까 아니 뭐든지 까까로 우와 너도 하고싶어? 저 뭐야? 저 뭐야? 어 관람자 준서 예쁜 짓 진짜 꽃받침 해줘 꽃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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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다야 준서가 좋아해 맛있니? 직접 거기서 먹는게 진짜 맛있다 하던데 그래 원래든지 진짜 안좋아하는게 아니라 진짜 가을이는 더 많이 먹어 줘 우린 어떤 날엔 식사 안먹는데 갈치랑 고등어엇만 먹어 이래놓고 또 지금 가을이랑 뭐만 먹어 이러 난 구이는 갈치랑 고등어엇 제일 앞으로 가고싶어 준서 제발 제발 파도에 왕 엄마 오지마 아니요 안 오고 있지 않아? 응 언니 마 빵 빵 이거 여기도 봐도 좋다 너무 행복해 빵 생각해 거의 탄수화물에 단물질밖에 안 하셨어요 우선 먹을지 안 먹을지 몰라서 다 들고 와서 먹는 거 위주로 다시 맛있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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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오지마 한거야 엄마 한거야 혼났다 우리 다 이어져있어 방까지 다 이어져있다 우와 너무 좋았다 준서가 약간 저기서 물먹이 한 번 네 번호를 했잖아 모르니까 진서 아니야? 아빠 어딨어? 아 시원해 오지마 하하핳 오늘도 한 500팀 어제는 한 600팀 순환이 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500팀 이거랑 고기다 계란 아니면 김치 오고기 먹어주세요 다음은 김치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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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명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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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고 드셔볼게요 국물 도중 아 김치의 국물이 되죠 국물 도중 김치와야 선생님 많이 먹었는데 솔직히 고기도 부드럽게 삶아져 Sindصل 어디에 왔어요 여기서 이거 뭐야? 응가 엄마 응가 먹네 20분 남았는데? 가고 어 기차 치치 뽀뽀 기차 영어로 뭐야? 트레이네 어 트레이네 튼세야 엄마 잘 봐 전화해 어 전화해 할머니 가 준서나 타면 안돼 할머니 안녕 안녕 안돼 안돼 사람들 있어 여기서 보고 있다